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전환시키겠다며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원창목 예비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일 잘하는 도지사 후보 원창목입니다. 저는 원주시장 3선을 마치고 완전히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지금 일찌감치 시장직 사퇴를 하시고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강원도지사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저는 95년도에 원주시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두 번 하면서 원주시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원주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연속 당선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원주시장을 세 번 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오히려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도가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군림하는 형태. 이렇게 가서는 도의 발전이 기약할 수가 없겠다. 또 그리고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원주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제일도시로 처음에는 원주시가 되면 군사도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문화제일도시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도 전혀 새로운 축제를 도입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성장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관광불모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내륙관광제일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도시 중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가 바로 원주시입니다. 연간 4천에서 5천 명씩 늘고 있는데 인구 증가율 면에서 원주시가 대한민국 1위고 두 번째가 천안시라는 점이죠. 그만큼 도시 성장을 또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 온 그러한 경력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금 말씀하신 것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채문선 도정이 3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동안 강원도정을 지켜보시면서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고 다만 원주시와 강원도 청사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원주시청사들 질 때도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상 후보지를 한 5군데 정도를 정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지역을 갖다가 홍보도 하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도청도 그렇게 결정돼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 몇 명이서 이렇게 딱 찍어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안타깝다. 또 제가 원주시장으로 재직 중에는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님하고 도개발공사 사장하고 저하고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정책장 부지에다가 1700석 규모의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대형 소형 공연장을 문화예술의 정말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권립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도정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도시사가 된다면 아주 명쾌하게 딱딱 결정할 수 있고 그동안 추진됐던 것을 이어받아서 더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저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시설계 전문가고 디자인, 도시공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쾌적하면서도 제대로 된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 어떤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은 도청사 이전이 가장 궁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절을 밟아 나간다면 도민 모두가 수긍하고 오히려 도민 통합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도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사 권리 추진위원회에서 몇 개의 후보지를 정하고 그 후보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도청사 권리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청사가 그냥 단독 청사로 권리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청사는 소규모 신도시 개발과 함께 권리 편다 그러면 아주 쾌적한 그런 단독 청사가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 안에 자리 잡는 그러면서도 쾌적하고 접근성 괜찮은 그러한 청사를 마련한다면 도시개발 사업이죠. 쉽게 해서 공영개발 사업이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상당 부분인데 이것을 도청사 부지를 마입하는데 또 도청사 권리비를 충당한다면 많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관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시군에 접근성 이런 것도 고민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터체인지나 국도변 옆에다가 작은 신도시 개발로 함께 병행해서 한다면 정말 소정의 성과를 얻고 도민들이 사랑받는 그러한 가운데 권립이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질문하고 약간 연결되는 건데요. 앞으로 강원도지사가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고 그런 부분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주원주 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원주 철도가 연결되면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강릉, 영동권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주원주 노선이 완성되면 수소에서 원주까지 한 37분? 이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1시간 10분에 강남 수소에서 강릉까지. 또 하나는 인천 송도에서 강릉까지 동서 횡단 철도가 완성됐는데 여주원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권에 특히 강원, 강릉 시민한테는 받을 게 있다. 왜? 여주원주 노선을 할 때 저는 같이 좀 하자고 할 때 아무도 관심 없고요. 오로지 저만 열심히 다니면서 여주원주 관찰시켰는데 결국은 이 철도 때문에 수소에서 강릉, 인천 송도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고속철 시대가 열리고 지금 KTX 서울역 청량에서 가는 거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관광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3배, 4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협의했던 도청사 이전 문제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도지사가 되신다면 이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이 문제 지금 신도시 개발 포함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도청사 권립추진위원회에서 몇 개 후보지를 종합점수대로 채택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그리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서 도민화합 그리고 도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단독청사가 아니라 복합청사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소규모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으로 통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도청사 권립하는데 유용하게 쓴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 또 하나는 17개 시군에서 접근성 이것이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가 이 점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청사는 춘천에 권립하지만 강릉이나 원주 시민들, 영동권, 강원 영동권, 영서 남북권 이쪽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별도의 청사를 권립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도청 하나만 옮긴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청에 옮겨가면 법원검찰청은 어떡하지? 또 강원도 교육청은 당연히 옮겨야 될 거 아닌가? 그다음에 강원도 소방본부는 어떡할 거지? 그리고 중기청, 조달청, 국가기관 그리고 강원도에서 출자 출연기관들 아마 이게 아무래도 2, 3만 명 이상 빠져나갈 걸로 그렇게 보여지면 춘천이 급격히 쇠락할 수 있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도청을 옮기면 나머지 기관들이 다 동시에 이전하라는 얘기냐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춘천에서 짓대 영동권, 영서 남북권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그러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도청 건립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전 비용도 좀 충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또 무엇보다도 공약, 후보자의 공약이 좀 유권자들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어떤 공약, 대표 공약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춘천이나 강릉 지역 가면 원주가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다 가져갔다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의사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춘천에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강릉에는 관광형 기업도시 하나씩 한 100만 평 정도 규모로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을 시킨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저는 아시다시피 도시 개발, 도시 계획, 도시 디자인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도시를 두 군데, 춘천과 강릉에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벗겨서 할 수는 있지만 도민들이 누가 할 수 있는지는 금방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관광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원주도 소금산 그랜드밸리나 또리꿀, 통한 관광지, 그다음에 자작나무 둘레길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들어서면서 원주 시민들이 강원 최고의 또 관광도시 급부상인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소금산 그랜드밸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냥 걸어서 올라갔던 것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출렁다리 건너고 하늘 정원을 만나고 또 잔돗길을 만나고 전망대 그리고 건너가는 울렁다리 400m짜리 내려올 때는 에스카드 타고 내려오게끔 또 야간에는 나오라 쇼를 통해서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리고 삼산천,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들 배놀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제가 직접 부상하고 설계해서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관광 강원도가 되려면 저같이 그런 전문가가 도의사가 돼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지 맨날 나와있는 공약들 맨날 벗겨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그러는 도의사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강원 행정도 완전하게 대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제 구상은 강원도청 명칭 자체를 강원도 시군지원청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개편도 해나가서 강원도 행정이 정말 달라진 완전히 새로운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의 도시 디자인이라는 강점으로 인프라를 좀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좀 일각에서는 인지도를 좀 더 쌓고 책임을 키워서 나오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을 텐데 도지사로서 좀 본인의 강점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지사 하다가 시장 건수를 할 수 있을까? 시장이 하다가 도지사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왜? 시장은 아시다시피 원주는 도농통합시고 각 시민들의 12년 동안 시정을 펼치면서 가려운 거,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접하고 대화하고 부끄러우면 싸워온 그런 경력이나 검증된 능력 가지고 도지사를 한다는 것은 또 더군다나 시군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장 군수를 거친 사람이 도지사되는 게 너무 당연스럽다 또는 다른 지역은 어떠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성남시 기초시장, 기초단체장을 하고 도지사 거쳐서 대통령까지 나가는 그런 풍토가 너무나 많이 돼 있어요. 사실은 다른 지역도 전란북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 기초단체장을 하고 광역단체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 비일비재한데 사실 누가 검증됐는지 우리 여권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경험, 실적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후보들은 실적이 뭔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평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원주시장 땜을 만들기도 하고 정직들의 호수공원을 하고 원주시의 예산을 옮기려고 했던 교도소를 전액 국비로 옮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러한 사업들은 누가 해당을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있는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따다 한 것이 아니라 땜을 만들고 정직들의 호수공원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그걸 100% 국비로 받아냈 그게 실적이고 능력이고 검증된 실력 아니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던 후보들하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없다. 이런 단언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의 시장 경험이 검증으로 이끌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국민의 의미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도정에 있어서도 대통령 그리고 도지사와의 협력과 소통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누가 되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거든요.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천에다 땜을 만들고 정직들의 호수공원을 만들고 그럴 때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50번, 100번을 다니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당일성을 알려줘야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산은 내려오는 거거든요. 장관한테 얘기한다고 택도 없습니다. 장관한테 얘기하면 밑에 실무자 불러서 검토해봐. 이거 다거든. 오히려 역효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광역단체장이 대통령하고 뭘 일을 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원주시정을 통해서 이미 평가받는 거 아니겠어요?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 주시라. 그러면 원주시가 여주, 원주, 철도,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 군부대가 기전, 그리고 원주천 상뇌댐, 정직들 호수공원, 국립과학관 유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대통령 정권하고 뭔 상관이 있냐. 미안하지만 제가 추진한 이 많은 사업들은 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다 확정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다? 그런 것보다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맨날 소시사업 나와 있는 건 내가 대정부, 내가 집권당이고 시민후보고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최적의 후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저도 원주에 있을 때 정부부처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좀 무서운 분이다. 아주 지독하게 달려드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는 우리 할 때 보통 50번, 100번 같다고요. 뭘 하나 사업을 관찰하려면 그런 열정이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얘 단체장의 역할인 거지. 먼 옛 소시가 아니고 내가 중앙의 인맥이. 정말 얘 그런 얘기 좀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충분히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원 원주시정을 이끌면서 문화불모지, 군사도시에서 문화제일도시로 만드는 성과가 있습니다. 또 관광불모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해놨던 소금산 그랜드밸리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됐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가 원주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전문 지식을 살려가지고 원주시에는 한 천만평 규모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준비 중에 있는데 반드시 투자를 유치를 이끌어내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 거고 이러한 아이디어랑 이러한 전문 지식은 원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쏟아볼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기초가 탄탄해지는 저는 시윤을 두 번 하고 원주시장을 삼성까지 하면서 시민의 마음, 도민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까지 갖고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정말 완전히 새로운 강원도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에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실적이 있는 후보, 과연 해왔던 것을 어떻게 해서 강원도를 바꿀 것인지 이걸 잘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선거운동 때문에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원주가 완전히 새로워졌고 원주가 천지개백했다. 이 점을 도민들한테 알리면 도민들이 반드시 날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주의 기적을 이제는 강원도 전체 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